그것이 듣고 싶다 의혹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커지고 있고 마약 유통 문제, 경찰 유착, 클럽 내 성범죄, 유명 연예인의 성접대 의혹 이건 뭐 영화로 만들어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기 힘들 정도 상황 아닌가 싶은데 우선 장영진 기자께서 2주 전에 이 사건 다루면서 우리가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구체화됐네요 지난 1일이죠 사건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경찰관에게 돈이 건네졌고 이 돈의 명목은 미성년자 출입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였다 그런 정황이 전달이 됐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버닝썬의 이모노 대표가 전직 경찰관인 강 모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넸고 강 씨는 직원 이모 씨를 통해서 경찰관 2명에게 약 200여만 원을 건넸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대표로부터 돈을 건넨 것은 맞다라는 진술을 받아 냈습니다 다만 이게 경찰에게 줄지는 몰랐다는 게 이문호 대표의 주장인데요 반면에 이 돈을 건넨 것으로 돼 있는 강 씨하고 직원 이모 씨는 혐의를 현재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지목돼 있는 경찰관들이 현재도 계속 직무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경찰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뇌물 공유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계속 직무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보통 같은 경우는 검찰이라든지 다른 사례 같은 경우로 씁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계속 그 직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을 한다든지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또 말을 맞춘다든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혐의가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의혹이 제기가 되면 직무에서는 배제시키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호 대표는 여기 지금 대표가 많아가지고 공동대표가 이성현 대표가 지금 있고 이문호 대표라고 있는데 오늘도 조사를 받은 모양인데 어떤 혐의인지 좀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경찰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이성현 대표라는 사람이고요 지금 이제 마약과 연관된 부분은 이문호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집안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미료통이 발견이 됐는데요 거기서 하얀 가루가 발견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수사관들이 그렇게 조미료통을 수거를 하자 뭐 수사기관에다가 이문호 대표라는 사람이 이거는 수면제다 그리고 또 뭐 또 다른 그렇죠 조미료는 일단 아니군요 네 조미료는 일단 아닌데 이제 조미료통에다가 내가 수면제 를 넣어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사관이 뭐 수면제 를 조미료통에 보관할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지금 국가수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흰색 분말에 이제 정체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제가 궁금한 거는 요즘 수면제가 분말 수면제가 있어요? 다 대부분 알약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분말 뭐 흰색 가루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엑스터시의 이제 그 뭐 분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제 추정을 하는 게 이 사람이 이미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손님들과 함께 엑스터시 투약으로 당시에 형사 입건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제 흰색 분말 역시도 엑스터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엑스터시는 인공화합물 마약이죠? 네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뭐 마약검사를 함에 있어서 뭐 간이 시약검사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모발이나 채무에서 이제 마약을 검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될 수 있는 마약이 코카인이나 대마 필로폰 아편 등은 검출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이제 GHB는 또 그런 방식으로는 쉽게 검출이 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약물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려면 한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균장님 실제로 그 빅뱅의 승리시 사내 이사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이 버닝썬에 간이 검사 자진 출석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고요 네 음성이 나왔습니다. 지난 28일 날 지난 27일 날 간이 검사를 받았고요.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간이 검사라는 것은 주로 소변에다가 시약을 섞여가지고 뭐 이렇게 마약이 마약 반응을 보는 것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마약이 일단 검출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되면은 거의 채취를 못한다고 합니다. 보통 최대는 10일이지만 보통 일주일 이내에 복용한 그 마약이 검출이 된다고 해요. 그럼 뭐 27일에 경찰 조사 갔으면은 뭐 설사 마약을 그 과거에 했다 하더라도 이 버닝썬 사건이 불거져가지고 한참 시끄러운 한참 지난 다음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마약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그러려면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려면 보통 모발 검사를 합니다. 모발에서 이제 마약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고 있는데 이 모발 검사는 상당히 뭐 거의 정확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모발 검사의 경우 이게 그 보통 염색을 하면은 또 검사를 피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탈색제로 쓰이는 것이 과사나 수소가 있어요. 과사나 수소를 통해서 이렇게 탈색을 하면은 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 뭐 제가 저기 취재한 사례 중에 하나는 온몸에 있는 채모를 다 밀고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염색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색으로 연예인들이 특히 염색 많이 하는데 염색이 우선 탈색이라고 그러던데요.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모발 세포가 다 손상되잖아요. 그러면 세포 속에 축적된 마약 성분을 추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 그럼 좀 뭐 하여튼 수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네요. 네. 일단 승리 씨가 자진 출석을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겠죠.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약간 자신감을 표출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약 추출과 이제 그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보태자면 지금 이제 그 약물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잃게 만드는 약물들이요. 네. 지금 뭐 제보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약물에 노출이 됐을 위험에 대해서 지금 불안해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뭔가 의심되는 장면에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뭔가에 노출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소변을 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24시간 안에 이제 그 추출을 해야만 되는 약물들은 소변을 보지 않은 채 병원에 가셔가지고 아 소변에서 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소변에서 배출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을 보지 않은 채 뭐 검사를 받는 것이 뭐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금방 그 체내에서 사라져버리는 모양이죠. 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뭐 샤워도 하고 소변도 보고 막 이렇게 되면은 추출이 어려워지는 거죠. 아 그건 진짜 참고를 좀 해야 될 만한 상황이네요. 그 버닝썬의 마약 공급 책으로 지목됐던 중국인 여성 있잖아요. 애나라고. 애나 이 여성에 대해서도 마약 검사를 진행을 했다는데 이건 뭐 아직 소식이 없네요. 결과가. 네. 뭐 여러 가지 뭐 들리는 소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뭐 결과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한테도 통보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검사 결과를 미리 통보할 경우 그러니까 일종의 현재 애나가 피의자 상태인데 그렇죠. 피의자가 일정 어떤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통보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안 한다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이제 함정 수사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의 허용은 한도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뭐 그와 같은 내용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죠. 당사자도 하는데 당사자한테 알려줄 줄은 없다. 그렇습니다. 배후를 밝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응을 해버리면 꼬리 자르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배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금 함정 수사 말씀하셨는데 그냥 잠깐 궁금한 거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마약 마약 업자나 뭐 이런 사람한테 내가 마약을 사겠다고 경찰이 위장을 하고 접근을 해서 실제로 뭐 돈을 건네주고 마약을 받은 다음에 받는 순간 이제 체포를 하고 뭐 이러는 거. 이걸 전형적인 함정 수사인데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판결문에도 몇 가지 판결문이 있는데요. 경찰관이 파세요 파세요 해서 직접 그렇게 해서 온 경우에는 보통 함정 수사가 불법이라고 되는데 팔겠다고 한 사람한테 접근해서 사는 경우는 함정 수사라도 합법이다라는 그런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네요. 범위를 유발하면 불법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범위가 있는 사람한테 이제 유인을 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팔겠다고 인터넷에 올렸다든지 의사를 표현한 사람한테 가서 사는 거는 함정 수사로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올렸는데 팔겠다고 온 사람 같은 경우에 이거는 함정 수사를 안 되지만 팔겠다고 한 사람한테 접근하는 건 상관없다. 그거 조심해야겠네요. 자 지금 그 버닝썬 관련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뭐 수사가 막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도 구속된 사람은 유일하게 지금 직원 조모 씨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마 혐의가 마약 유통 뭐 투약 뭐 이런 혐의들도 있고 그런데 성형 브로커 활동을 했다는 정황이 또 드러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왜 유력 정치인의 사위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들통이 나가지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고요. 그 외에도 마약 전과가 최근 6년 동안 모두 4차례나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 상습범인 셈인데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이 바로 성형 브로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형을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성형외과와 연결시켜준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야매라고 그러죠. 이런 걸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이랬던 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성형외과와 관련된 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프로포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형외과를 가겠다는 사람이 진짜 성형을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프로포폴을 목적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현재 여러 가지 지금 혐의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혐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또 현재 이 부분이 사건의 중심 줄거리는 아니에요. 핵심 줄거리는 아니에요. 그건 번역성과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겠네요. 직접적인 부분은 일단 뭐냐면 폭행이나 미성년자 출입, 마약, 경찰관의 유착, 조직 범죄와 연관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수사의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이건 또 한 가지 번지는 거네요. 성형 브로커 문제까지 거기에다가 프로포폴까지 번지면 참 버닝썬이 여러 군데, 이름이 버닝썬이라서 그런지 여러 군데 퇴근해. 그런데 이 교수님, 승리시 관련해서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성접대 의혹이잖아요. 자기 거래처인가요? 무슨 계약을 맺어야 될 외국인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성접대를 한 걸로 의심이 되는 문자, 카톡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제보자가 지금 카톡 내용을 제보를 한 사람인데요. 문제는 만 건이 넘는 이 카톡 내용을 경찰에다 제보를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제보를 하셨어요. 국민권익위원회로 갔어요? 참, 그런 부분이 경찰이 얼만큼 국민들에게 지금 신뢰를 못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왜냐하면 그 카톡 내용 안에 상당 부분 경찰과의 유착고리를 알 수가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 지금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입증이 된 건 아직은 아니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경찰에 가져가기는 좀 힘들었겠네요. 네,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지금 이 원본을 보냈는데 경찰청에서는 이 내용을 좀 제공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카톡 내용이 제가 그냥 쭉 읽어보기에는 이미 성접대 의혹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서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 부분 좀 부적절하다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이게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이게 사실은 중간에 알선을 해 준 것 같은 모양새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사건과 연관해서 지금 10여 명이 이미 입건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중에 클럽 관계자도 6, 7명이 있고 손님도 3, 4명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마약을 사용한 이제 마약 혐의자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그것 이외에 그 카톡 내용을 보면 성접대 의혹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성형을 이제 알선을 해 주는 이런 역할을 누군가가 이제 클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자가 있다면 지금 이제 성접대도 이게 알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연성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승리 씨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카카오톡 내용으로 보자면 승리 씨가 성접대를 지시를 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느낌을. 그리고 여자들 불러라. 어떤 준비를 했다. 케어 잘해라.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승리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런데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판사님들한테 여쭤보면 상당히 피해나가기 좋은 그리고 이게 절대로 또 보통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게 위증죄가 걸리는데 이건 위증죄도 안 걸린대요. 그래서 상당히 빠져나가기 그렇죠. 위증이 아니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걸 입증 수사에서 밝혀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나중에 수사에서 밝혀낼 수 있으면 지금 기억이 났습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현재 승리 씨는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요. 경찰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경찰대학 19기라고 하고요. 변호사 시험 1기로 변호사가 된 사람인데 서울 동작경찰청 수사과 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반 등에서 일을 했고 대형 로폼에서 일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통 전관예우라고 하면 옛날에는 검찰이나 판사 이런 분들을 전관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경찰 출신의 전관들도 상당히 인기가 있다.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기억도 그렇고 로폼도 그렇고. 네. 이렇게 형사사건 초기 대형에는 또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훨씬 낫다고 해가지고 아마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승리 씨 같은 경우도 현재 경찰대학 출신의 손모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리 씨도 승리 씨지만 승리 씨가 소속된 소속사가 YG 엔터테인먼트잖아요. 여기가 경찰 수사가 들어가기 직전에 새벽에 막 파쇄차를 부른 것도 밝혀졌고 전기 서버 점검이라는 이유로 컴퓨터 시스템 전반을 손을 보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이건 양현석 대표는 승리 씨도 지금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이건 정기적인 업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승리 씨가 운영하던 업체와 지금 YG가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버닝썬도 문을 닫고 하기는 했으나 아마도 무엇인가 좀 연관성이 있는 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갖고 있는 차에 지금 이 문서들을 이제 기록들을 전부 다 파쇄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파쇄를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근무 시간대에 불러서 파쇄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28일 날 새벽에 YG 건물에 파쇄 요새는 차량이 가서 차량 안에서 파쇄를 한다고 합니다. 두 대가 와가지고 이제 뭐 지금 상당히 많은 물품들을 싣고 나갔다. 이게 이제 그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양 대표라는 사람은 이게 이제 정기적인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진행해 온 절차다. 3개월에 한 번씩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는 열흘 전에 직원들에게 이미 통보를 했던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현재는 주장 중입니다. 그런데 뭐 궁금증은 근데 왜 새벽에다 새벽에 차를 불렀느냐. 파쇄 차를.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저도 궁금한 거는 실제로 열흘 전에 직원들한테 통보를 했다면 경찰은 뭐 했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글쎄 말이에요. 뭐 지금 물리적으로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회사 자체가 독립된 회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은 뭐 당장에 일단은 뭐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이 됐어야만 하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게 어떻게 파쇄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시점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도 좀 늦었다고 할 판이. 늦었다고 할 판이. 자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빅뱅의 G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병장 진급에서 누락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좀 마무리를 하죠. 네 원래 올해 1월 1일자로 상병이 돼야 되는데요. 상병이 안 되고 현재 1병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개월 현재 미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는 얼마 전까지는 또 현역 복무 부족한 판정 여부까지도 지금 다뤄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혹시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G 드래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능력 평가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월 1일자로 자동 진급은 됐다는 거네요. 네 3월 1일자로 자동 진급. 원래 2개월까지만 누락이 되고요. 3개월째가 되면 자동으로 진급이 됩니다. 글쎄요 저도 무슨 특별히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군 제대하기 전에 상병을 달구진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걸로 알았는데. 저는 빅뱅이 정말 우리를 대표하는 BTS 이전까지 우리를 대표하는 참 세계적인 그룹이었는데 자꾸 부설수에 올라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장용진 아시아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